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볼 때는요. 운송설비고요. 469페이지가 되겠네요. 469페이지 운송설비를 볼 거예요. 운송설비요. 이 운송설비는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나르는 승강기, 그걸 승용승강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시면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참 관리사무소에 와서 짜증을 많이 내죠. 사람들이. 진짜요. 한 30층이나 40층, 저희 아파트가 또 고층이니까 그 정도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또 힘들죠.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어린이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진짜 더 짜증이 많이 나고 그래서 승강기가 고장나면 항상 먼저 하는 게 관리사무소에 와서 소장 나오라고 하래. 왜 승강기가 고장나요? 기계가 고장난다고 예고하고 고장나나요? 제가 그냥 고장이 났는데 또 와서 보라고. 가서 또 봐요. 또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그러니까 애타게 관리사무소 직원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승강기는 점검도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잘 점검하고 하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자체 점검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해요. 월 1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승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비상승강기 이렇게 하는데 먼저 우리가 승용승강기부터 봐요. 그리고 우리가 화물용승강기가 있죠. 그리고 비상용승강기가 있어요. 승용승강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보냐면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주건 규정을 우리가 볼 거예요. 6층 이상의 건축물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6인승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6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6인 이상이 운영될 수 있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화물용 승강기는 우리가 10층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상용승강기도 10층 이상이면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화물용 승강기는 우리가 용량이 그리고 중량을 0.9톤 이상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되고요. 그 크기, 넓이, 넓이는 1.35m 곱하기 1.6m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승용승강기는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 승용승강기는 우리가 계단실형하고 복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계단실형에는 무조건 한 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2층이다. 그리고 한 층에서 해당층의 한 층에 우리가 세 세대 이상이 거주를 해요. 그러면 세 세대의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2층이 넘는 건축물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해요. 한 대를 추가 설치해야 되고요. 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이 복도형에도 한 대는 기본으로 설치를 해야 되죠. 한 대 설치하고 기본으로 설치하고 여기에서 이제 100세대까지는 한 대로 돼요. 100세대 이상 추가로 80세대가 되면 그때 한 대를 80세대 이상이 되면 한 대 추가 설치해요. 제가 해야 되고 하물병승강기도 있어요. 그러면 하물병승강기도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계단실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우리가 계단실형이 있고 우리가 복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단실형이 있어요. 계단실형에는 뭐 당연히 한 대 이렇게 설치하면 되죠. 설치하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이 복도형에는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한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뒤에 100세대 이상까지는 한 대였잖아요. 100세대까지는 한 대 그리고 100세대까지는 한 대죠. 그리고 또 100세대가 이렇게 있으면 추가로 한 대를 설치해야 돼요.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승강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승용승강기가 있죠. 469페이지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국도교통보로형으로 정하는 대상 6인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 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박스안을 보시면 계단실형은 공동주택의 계단실 한 대에 한 층에서 3세대 이상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면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두 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두 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은 동일한 계단실에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도형 공동주택에서는 한 대의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요. 비상용 승강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0층 이상이면 비상용 승강기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승용 승강기 구조를 비상용 승강기하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하물용 승강기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하물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이고 그 승강기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겠어요? 폭이 한 변은 1.3m 곱하기 한 변은 1.6m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신실마다 설치를 하고 복도형인 공동주택에서는 100세대까지는 한 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다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죠.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에 따른 승강기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승강기는 정의가 쉬워서 나올 만한 것은 우리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 5번을 보시면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승강기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지관리업체가 대개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게 있나요? 외국기업도 있죠. 5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T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러죠.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T자가 들어가는데 그런 외국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유지관리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지관리란 이런 거예요. 설치검사로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안전관리활동을 한다. 주기적인 점검 그리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 수리, 승강기 부품의 교체, 그 밖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활동입니다. 이 유지관리활동이 처음에 승강기가 서비스기간이 그러니까 AS기간이 얼마예요? 3년이죠. 3년. 승강기는 AS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가 있는데 입주에서 3년간은 무보수가 아니라 무료로 부품을 수리를 해주죠. 7번을 보시면 관리주체라는 표현이 나와요. 관리주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관리주체라고 하면 이거 막 헷갈려요. 관리주체.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체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었죠. 관리사무소장이었고 입주 초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업주체였죠. 사업주체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임대에 있을 때는 임대사업자였고 또 위탁이었을 때는 주택관리업자였고 이렇게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강기에서 관리주체는 어떤 걸 얘기해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비교를 살짝 해드리는 거고 승강기에서는 첫째 누가 이렇게 관리주체가 된대요? 거기에서 보시면 승강기 소유자죠. 그래서 승강기 소유자가 누구래요? 관리주체래요. 승강기에서. 승강기 소유자가 관리주체구나. 그러면 이제 틀려요. 다른 법령에 따른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그러면 승강기 관리자도 관리해주세요. 또 그리고 보면 법령에 의해서 승강기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옥, 남옥도 아니고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관리해주세요. 그러면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죠.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승강기를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서 관리할 수 있나요? 대개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주체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사람들한테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대개 관리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죠. 그러니까 자체 관리 점검도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하는 거죠. 자체 점검하면 자체 점검은 월 몇 회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월 1회 이상이죠.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죠. 자체 관리를. 그러면 자체 점검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승강기 안전 종합망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일 이내에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승강기를 우리가 설치를 했다면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승강기 관리업체에서 이 부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관리를 하는 유지관리업체가 자기 T자 들어가는 업체에서 했다면 또 5자 들어가는 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승강기 관리를 한다. 그래서 부품을 요구했는데 부품을 안 줘요. 그거는 우리 연계된 하청만 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리를. 그러니까 2일 이내에는 부품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2일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승강기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업체가 승강기 그 기종 없어졌어. 부품 우리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완전히 그 날벼리게 한우 쳐다봐야죠. 승강기 그 비싼 거를 우리가 20억 들이어서 승강기를 그냥 열매대에 설치를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은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보면 47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네 번째 줄에 1번에 다섯 번째 줄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더 봐주셔야 되고요. 제조 수입업자는 2번을 보시면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그 구매인 양수인에게 단 각구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얼마 이내에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요? 2일 이내에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품질 보증기간이 있어요. 품질 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래서 제가 예의식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품질 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를 보실 거냐면 여러분이 중요한 474페이지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안전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우리가 설치검사를 하고 나면 승강기에 안전검사를 해야 돼요.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검사가 있는데 승강기 안전검사가 있어요. 안전검사는 전기검사가 있어요. 먼저 그래서 전기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검사가 있냐면 수시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검사가 있냐면 정밀검사가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안전검사는 3개를 볼 수가 있어요. 승강기에서 정기 안전검사는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2년 이내에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해요. 그래서 검사주기. 주기는 우리가 2년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에서는 이렇게 되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기검사가 6개월에 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 게 있고 1년 되면 또는 2년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주기는 2년 이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체검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체 점검은. 우리가 1개월 만에 한다고 그랬죠. 매월 자체검사를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 6개월 만에 검사를 하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6개월에 하는 것은 승강기가 노후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승강기의 노후화. 노후화가 돼서 이게 이제 많이 낡어갖고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불안해.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면 그렇냐. 25년이 경과한 승강기. 25년. 승강기가 25년이 지나가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를 빠르게 하는 거지. 승강기가 노후화가 돼서 25년 경과. 경과된 승강기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냐면 중대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사고가 난 이후로 수리를 했잖아요. 수리를 했어도 2년간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은 정기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1년이 있어요. 1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검사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2년마다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요. 또 그 다음에 화물용이 있어요. 화물용은 완화를 해준다. 완화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수시검사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부품을 교체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중요 부품 같은 것을 우리가 교체한 경우. 애는 수시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수시검사는 4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 주체가 이제 요구를 했어요. 관리 주체가 우리 검사 한 번 해주세요. 검사 요구. 요구를 하면 그때는 수시검사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 뭐 같은 것을 변경한 경우가 있어요. 수치를 크게 변경했거나 운행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변경한 경우가 있어요. 제어 방식이라든지 운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리한 경우요. 소소한 수리 말고 조금 크게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밀안전검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정밀안전검사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해서 해봤더니 어? 결함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결함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수시검사나 이런 걸 간단하게 하는 검사니까 정밀안전검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밀안전검사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는 여기에서 봤더니 얘가 중대한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리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고장 고장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밀안전검사를 해요. 중대한 사고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든지 우리가 이제 부상자가 또 나온 거죠. 부상자가 예를 들어서 3명 이상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중대한 사고를 이렇게 또 보고 우리가 보시면 그런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안전의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또 중대한 고장은 뭐냐. 중대한 고장은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어? 내가 20층 눌렀더니 문이 열려있는데 막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네. 위험하잖아. 그런 것은 중대한 고장으로 봐요. 또 문짝이 이탈됐어. 이탈됐는데 이탈됐어도 그냥 승강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대한 사고고 또 이렇게 내가 뭐 20층을 30층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버튼을 눌렀어요. 30층 버튼을 눌렀더니 35층에다 데려다줘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리고 또 뭐 20층을 눌렀더니 뭐 10층에다 데려다줘요. 그리고 다 왔다 그러고 그러면 중대한 고장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이제 사용한 지가 15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3년에 한 번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5년이 경과되면 승강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년에 한 번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를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이제 다 들어있어요. 정기검사를 보시면요. 정기검사는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승강기 종류 사용연수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중대한 고장의 고장의 발생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검사 때 보고 수시검사 때에는 우리가 교관 변수를 받죠. 여기서 교관 변수에서는 수시검사를 한다. 그래서 교관 변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검사에서는 우리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15년이 지난 승강기라고 했어요.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의 원인이 분명할까요?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사항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보시면 승강기 관리 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승강기 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해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대한 사고가 나와 있어요. 중대한 사고. 478배기인데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중대한 사고고요. 사고 발생 이내로부터 7일 이내에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고 사고 발생인 7일 이내에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런 때에는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한 고장이 있어요. 중대한 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도 중대한 사고가 되고요.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서 계속 움직이는 경우 운영이 되는 경우에도 중대한 사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스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레일이 있잖아요. 손잡이 손잡이하고 디딤판 손잡이 속도하고 디딤판 속도가 틀려. 그래서 손잡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뒤로 가서 엎어지려고 그러고 이런 거가 있으면 중대한 사고다. 그리고 디딤판이 이탈됐거나 그런 경우에도 중대한 사고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상태고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해요. 그리고 자체 점검을 보시겠어요. 자체 점검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에는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등록을 해야 해요. 자체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체 점검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을 했으면 점검 결과 결과를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을 여러분이 혹시 주관식으로 써놓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써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해요.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입력을 해야 한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운송설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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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